잠시 스피락 포옷 잠시 스피락 요리 journeys 헐에 일어났다 왜 안 열려? 그냥 하얀데? 애들이 안 일어나요. 나가만 깼어, 나가만 깼어. 왜 일찍 깼지, 나는. 한시 잤거든요? 나 요새 수량도 뺐는데 왜, 뺐겠지? 이해를 알 수가 없어. 아! 왜 안 일어나? 일과 곧 됐어. 시작! 빨리 샘이. 왜 한입이야? 3, 4, 3, 4. 딱 4. 딱 4건거라. 이후에 가만큼 동영아 이해네 뭐해? 니는 연애 아니야? 근데 왜 9시에 일어날 거 같아 둘은 1시까지는 저어. 유희야 깨우지 않았던 거 같은데. 나도 기억이 없어. 근데 유나 여기서 팍팍팍팍 뿌리는 거고 엄마가 이렇게 아니 겁나 심각한 괜찮은데 이래서 나는 진짜 너는 9시에 너무 늦은 줄 알게 근데 얘가 10시에 나가니까 10시에 너무 늦은 줄 알고 왜? 하면서 일어났는데 7시 42분이야 와 나 스케줄이.. 아 짜증나 근데 의외로 김나영이 남전했어 잠버릇이 아니 내 자리에 진짜 배 줄 알았어 난 배게들 회로로 하거나 싶어 나 너무 조금만 안 먹어 내 침대 맞고 복 줄었어 소스 거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놔 우와 울리지는 못하겠다 너네 보호해줘야지 나 상황인데? 뭐 괜찮아 나 보호 안 해줘도 돼 이라 모자이크 하기 괜찮아 그냥 울려 나도 모자이크 이라 안 해줄 거야 날 것으로 다 보내버릴 거야 우리 모닝을 보여주지 말라고 냉몬 나 모닝 앤 애들이 그거 한다고 했었고 붙는다고 했었고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엄청 좋아 너가 똑같아 난 근데 별로 안 붙지 않냐? 응 난 그냥 똑같아 나는 다르지 넌 나 같다 근데 나영이는 근데 내가 내가 너무 많이 뵀다는 게 나영 너는 잘 때 부을 때가 있고 부을 때 좀 많이 뵀는데 안 부을 때는 그냥 근데 오늘 눈도 왜 이렇게 얘는 빛이 나냐? 드디어가 광라 술봉 갖고 있으니까 심취했어 아니면? 야 내꺼 많이 술봉이야 그거 니꺼 내꺼 많이 써 이거 앞서 사라져라 얍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또 또 해오고 싶은 말 잃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병원이랑 나밖에 없어요 병원이랑 나밖에 없어요 좀 살래 깨끗해졌어 근데 이게 두 명이서 자면 돌려올 것 같아 두 명이서 좀 놀았다 저희만 남아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차를 잘 놀다 갑니다 안녕 빠이 아 추워 가자 이렇게 1박 2일이 끝이 났어요 다들 만나서 올 것 같아요 살짝 힘든데? 두 끼를 가려고 해요 나와서 그냥 인트를 같이 있는데 쩔기쩔기 애들이다 너무 잘 보여 안녕 나 화장했어 오늘 완전 예뻐 나 위주로 찍어줘 지지 오늘 이 상태로 그냥 마주치고 싶다 지지 오늘 이 상태로 그냥 마주치고 싶다 복수해줘야지 감히 니가 날 타 불안해서 만나면 쉽고 불안해서 만나면 쉽고 그거 불안해서 쉽다고 야야 애들 좋은데? 이스라엘인가? 아 경헌 언니 이쁘 걸랐어? 아니? 걸은거 같지? 응 타고난거야 사실 한 번에 딱히 할게 없는데 이게 없어진게 도난당한가? 어 대박이다 하와이에서 왔는데 놀러오셨어요? 좋아 그냥 찍으러 가자 오늘 표정 연습도 많이 하세요 백화점에서 좋아 백화점 사무소 잘 찍고 있는거 맞아? 백화점 들리잖아 잘 찍는거 맞아? 각도로 내 감을 하고 잘 찍고 있는거 맞아? 그건 미텔 앤 가벼운 이 때문에 이거 뭔가 간기 나아 ligt 유일하게 마리아도 해봐 안녕 그녀 망복 hid 연속지 나랑 그 두 팀으로 나눠야 돼. 사진이 귀엽어요. 닭고 있고 MBTI 찾아가야 하는 거 알지? ISTP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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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줍니다. 써볼게. 단종병이라고. 단독 걸리게 생긴. 아 겁나 추워. 아 추워. 살려주세요. 가야 하아 출발. 출발. 출발.